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KB진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바로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진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아침에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기회가 있어서 아 저녁에 잘 못 뵈가지고 저녁에는 저녁에는 왜 안 하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일들이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한 번씩도 형님 아침만 하래요. 두 사람이 그런 거죠? 워낙 이제 저 연세도 있으시고 쉬게 해드려야 돼요. 오늘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일단 전 세계에 한 번 여러 주요 지표들을 한 번 또 살펴보는 거죠? 오늘도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숙면을 취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경제 지표상으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서프라이즈 나왔죠. 네. 아까 저희 BSI 기업 경기 심리지수 한국도 되게 10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고 했지만 미국 지표를 보고 있으면 자신감을 가지만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심리지수 같은 것들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 숫자를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거 목요일 날 밤에 나왔거든요. 한국의 정경연 BSI가 대한상공예인 BSI나 비슷한 거죠. 한국은행 BSI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은 아까 거의 10년 내 최고치였잖아요. 미국은 37년 내 최고치? 37년이요? 네. 1983년 12월 이후에 제 생일하고 근접해지네요. 아니, 1983년은 레이건 때 아니야? 레이건 때 이기만 다른 동네야. 보통 저희 뭐 보통 이거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15년 내 최고치입니다. 이런 멘트는 좀 몇 번 써보긴 했는데 저도 뭐 1983년 이후 37년 내 최고치 이게 뭐 사람들이 서베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천년만 년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저러다 조금 꺾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나온 숫자들은 37년 내 최고치에서 미국의 특히 제조업 심리를 서베이 하시는 분들은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라는 강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세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주문들은 별로 안 나왔는데 뭐 어떤 문제에 의해서 납기 지수만 좀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인풋 가격, 투입 가격만 올라가면 사실 그렇게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문은 늘고 재고는 줄고 고용은 늘고 그래서 세부 항목 지표를 뜯어보아도 미국의 경기 심리는 정말 좋은가 보다. 다음 달에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드는... 미국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 미국이 제가 뭐 지난주에도 나와서 되게 좋고 이전 추세로 돌아갑니다. 이전 성장 추세로 돌아갑니다. 거기다 대고 또 인프라 부양책을 한답니다. 미국은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백신 빨리 맞고 부양책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 지표의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 1억 명 돌파야.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에 나왔던 휴장을 할 때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온 게 한 6, 7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였는데 미국 고용이 91만 명 금융시장 예상치가 한 70만, 75만 명 정도 늘지 않겠어라는 게 금융시장 예상가 원래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 20%를 더 얹어서 숫자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90만 명이면 이게 얼마인지 그리고 요즘에는 통계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10년대 그냥 경제가 그냥 그랬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30만 명. 30만 명 정도 되죠. 30만 명이면 괜찮다. 미국 경제 순항이야. 라고 했었던 게 이번 달에는 91만 명 나왔으니까 미국 경제가 그냥 순항일 때 3배 정도의 숫자.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비정상적인 거를 감안해도 이 숫자들이 참 좋은 숫자들이 찍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지난해 8월 이후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지난해 8월이라고 한다면 락다운하다가 막 풀려나가면서 통계들이 막 튀어오르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거든요. 2차 팬데믹 이전. 잠깐 조금 반짝였던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통계를 보니까 두 개가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백신 맞으면서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많이 문을 열고 있어요. 저희 이제 여기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구글에다가 저희 한국말로 하면 나이트클럽이죠. 나이트클럽 검색한 사람 되게 많다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클럽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죠? 어디가 요즘 어디 열었나 이런 거를 볼 정도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에 대해서 제약들이 많이 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번역하면 더 이상한데 접객 레저라고 해서 밖에서 밥 먹고 그리고 여가 활동하고 이런 것들에서 고용자 수가 가장 단일 항목으로는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고용일 가장 많이 깎아먹은 한 30% 이상 깎아먹은 것이 접객 레저 분야가 저희 호텔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백신을 맞고 이런 것들이 다시 오픈을 재개하면서 사람들을 뽑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비스업만 있냐. 최근에 미국의 주택시장 핫하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집이 없어서 못 판다. 통계가 되게 희한하게 나오는 게 월별 주택 거래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별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거래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없어서 못 팔았다. 그래서 가격은 더 많이 올랐다. 미국의 케이스 실내 주택 가격 지수도 전년동 월비로 하면 두 자릿수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죠. 한국도 많이 올랐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1, 2월에는 미국 춥다 그래서 건설 쪽에 부동산 경기는 핫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많이 못 뽑았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추우니까.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면서는 건설업 쪽에서도 고용이 한 10만 명 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레스토랑만 사람을 많이 뽑는다. 아니면 정부만 많이 뽑는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못 나가잖아요. 레스토랑은 사실 개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건설업 쪽에서도 고용이 좋고 또 어디서도 좋고 해서 이렇게 서비스업 쪽을 좀 덜어내고 본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참 좋네. 좀 부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시기적으로도 지난 주말이 굿프라이데이 그리고 부활절 주간이잖아요. 보면 미국의 리테일 쪽도 동부같이 좀 추운 동네들이 있잖아요. 동북구나 이런 데는. 이스터 할러데이 그 시즌부터 이제 봄 쇼핑 시즌이거든요. 옷을 바꾸죠. 겨울옷을 벗고 이제 봄옷을 입기 시작하는 게 이 이스터 할러데이인데 아마 이 이스터 할러데이 때 쇼핑이 어땠는지도 아마 지표가 나오면 이것도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겠나.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올 숫자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통계 하나 떠오르는 것이 4월이 미국이 락다운을 갑자기 급격하게 하면서 모든 지표가 종이로 반을 접어놓은 것처럼 급락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의류 소비가 전달의 10분의 1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눈을 믿기 힘든 점. 10분의 1. 그런데 누가 나가서 옷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했죠. 그때는 인턴, 온라인 같은 것도 잘 돌아가지 않았던 시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눌린 소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좋고 부양책도 발표를 하고 착착착 되는 건 좋은데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금리를 한 차례 밀어올리면서 증시가 더 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주저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제 항상 저희가 한두 달 동안은 고 포인트로 미국 경제 지표를 봤었잖아요.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휴장을 했고 채권시장은 오전장만 했대요.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원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전일비에서 한 3.5BP, 1.7일 정도로 마무리해서 사실 그렇게 급등한 것은 아닌데 오늘 밤에 미국이 채권시장이 열고 혹시나 고용도 좋고 ISM도 좋고 이렇게 좋아라고 하면서 미국 금리가 조금 상승할 가능성들은 조금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터 김님이라는 분이 채팅창에 글 좀 남기셨는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답니다. 실제로 인력, 구인단인 거죠. 미국에 아마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요즘 미국 취업시장이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 이렇게까지 우리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한국의 고용은 사실 나오는 숫자들은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정부 주도해서 정부 쪽에서 뽑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조업, 자영업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이쪽이 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저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BSI도 10년 내 최고치지만 기준선 못 들었다는 게 저도 좀 곱씹게 되더라고요. 수출이 잘 되면 제조업 쪽에도 사람을 좀 많이 뽑고 이렇게 약간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처럼 그렇게 선순환이 아직은 조금은 조금은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나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출 지표는 나올 때마다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지난주 후반에 나왔지만 내용을 하나씩 좀 곱씹어 보면 이번 달 수출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양과 질 모두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많이 포근해지네. 좋다. 또 저희 이제 고용 같은 걸로 연결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업 심리 같은 것들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팡팡 못해드리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주식, 특히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수출을 제가 꼭 이렇게 조금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업의 이익을 우리 많이 보자. 이제 실적 장세니까 이익 많이 보자. 재무제표 많이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시잖아요. 수출이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기업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의 포션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크잖아요. 그런데 이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주식에 연관을 시켜야지 되냐? 기업이 올릴 수 있는 매출 데이터가 그냥 월별로 러프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익이 몇 조일 거다. 삼성전자는 사실 매출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수주 산업들은 저희가 매출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수출이라는 것은 수출을 한 단가 곱하기 물량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산업별로 나오다 보니 이게 수출 데이터를 월별로 업데이트해 보시면 그러면 3월이 저렇게 나왔으면 1, 2, 3월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익까지야 맞출 수는 없겠지만 매출 같은 것들은 좀 괜찮게 나왔겠네. 1분기 한국의 수출이 좋았으니까 기업들은 매월 이렇게 막 우리 매출 얼마다라고 매월 이렇게 발표하진 않으니까 그렇진 않죠. 대신 우리는 수출 기업이 많고 규모가 크니까 수출 데이터들만 잘 살펴보면 온도 정도는 저희가 기업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저희가 온도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분기에 아마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정말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3월 지표 숫자만 몇 개 먼저 말씀드릴게요. 3월의 수출이 전년 동원비 16%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역대 한국이 1960년대 가발부터 수출을 했잖아요. 역대 수출 중에 3위 금액으로 따지면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에 3월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2017년도 9월이 550억 달러로 1위였었더라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500에서 55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6천억 달러, 5, 6천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는데 2017년대 9월 이때는 아마 반도체 초후황이었을 거예요. 가격이 되게 많이 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7년도 9월이 1위, 2018년도 10월이 2위, 그 다음에 2021년도 3월이 540억 달러로 역대 3월 수출액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나와서 수출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전년 동원비로 몇 프로입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늘 금액으로 쭉 그려놓고 보니까 별로 늘지를 못합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은 드렸었던 게 아마 몇 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동원비로는 그냥 기저효과, 기고효과만 반영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으로도 치고 나가야 한국의 수출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한국의 기업들의 매출도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음으로 이익으로 남기건 말건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수출이 사실은 짧게 보면 17년 정도부터 아주 길게 그려놓고 보면 2015년부터는 약간은 박스네라고 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이 제가 역대 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금액들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 한국 수출이 이제 박스를 탈피하고 양적 성장을 다시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지수가 그걸 좀 선행한 거 아닌가? 우리가 박스피를 뚫은 게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수출도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걸 딱 돌파하는 게 한 두세 분기만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너무 좋죠. 제가 그때 박스피 저희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가 코스피 2000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한국의 수출이 계속 조금씩은 성장했습니다만 이전에 70년대, 80년대 막 이렇게 로그함수처럼 이렇게 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에서는 되게 누가 봐도 한국이 되게 선진국 반열로 올라서긴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양적인 성장, 그로스는 확실히 조금 떨어지나 봐. 이게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었었는데 거기서부터 그러면서 한국이 주가도 박스피, 위도 뚫지 못하고 아래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 왜냐하면 수출은 여전히 어느 정도 금액을 하고 있으니 북벨류 같은 게 있으니까 많이 내려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때 깎아먹은 거를 다 만회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김 프로님 이야기하신 대로 한 분기, 두 분기만이라도 수출이 다시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 때도 되게 잘했는데 저희 또 신사업들을 많이 도전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수출이 늘어나네. 그러면 가격 협상력도 사실은 조금씩 더 생기는 거니까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는 저는 늘 좀 그냥 행복한 상상만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수출한 결과가 이렇게 저는 종이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그래도 유효성이 높은 숫자라니까요. 수출 데이터가.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만약에 물가다 뭐다 하면 이게 부동산 가격만 해도 제가 부동산 가격이 다른 나라가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댓글책 다 보진 못했는데 통계가 잘못됐어요. 체감을 너무 반영하지 못해요. 이런 피드백들.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수긍하게 하는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데 이 수출은 그냥 배로 실어 나가면 찍히는 거잖아요. 통관이니까 통관. 이거는 뭐 그냥 통계 방식에 따라서 이 수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거든요. 이거 안 잡히는 건 밀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직한 통계, 부정직한 통계 저는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반론을 달기가 좀 어려운 지표들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수출 데이터를 볼 때마다 이게 좀 치고 나갔으면 양적인 규모로도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씨앗이 이제 3월에 저희가 조금 발견을 했다. 그런데 이런 거 항상 나오면 좋은 통계 나오면 항상 신문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착시다. 반도체. 이런 거 빼면 사실 별거 없다. 작년 실적까지도 그런 얘기 오늘 신문에 많이 났더군요. 마치 짠듯이 제가 딱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미 근질근질했던 딱 그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조선 수주 아까 막 이야기했잖아요. 저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봤더니 조선 제외 수출 항목이 따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 수출이 한국 수출의 막 20% 많을 때는 거의 30% 단일 항목에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네. 예전에 그랬었어요. 워낙 크니까. 2006, 2007 이럴 때. 그러니까 호황이기도 했고 배 한 척에 막 금액들이 너무 크니까 그랬어가지고 또 이거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세 번에 나눠 수출 잡아 인도하기 전에 언제 잡고 언제 잡고 해서 한 번에 이 배가 만약에 1억이라고 해도 3천, 3천, 3천 이러니까 그것이 언제 인도되느냐에 따라서 수출 데이터가 너무 뭐 50% 나왔다가 마이너스 나왔다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수출이 어땠는지를 알려면 반도체를 뺀 금액으로도 계산을 해봤어야 됐어요. 반도체나 조선 같은 걸 한 번씩 빼는군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를 뺐어야 되죠. 사실 2017년도, 18년도에 역대 수출의 1위, 2위를 기록을 했지만 그때 사실 주가는 삼성전자만 갔을 때였잖아요. 다른 품목들은 수출이 별로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트들의 아마 반도체 제외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반도체 수출이 작년, 올해 해서 전체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번 3월 수출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제외 수출이 전년동 월비로 해서 처음으로 플러스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도 좋고요. 다른데 상대적으로는 반도체 수출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항목들도 많이 올라와서 반도체를 빼고 봐도 전년동 월비 플러스로 올라섰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 작시 얘기할 때 아니라는 얘기네요. 반도체 지금까지 좋았던 것에 비해서는 다른 업종이 조금 부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좋고 다른 건 안 좋다라고 하면 주식을 고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선택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도 여전히 수출은 순항 중인데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5개 주요 수출 품목을 금액으로 쭉 해서 15개에 대해서는 어땠나, 지역별로는 어땠나 이런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15개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을 할 때는 두세 개만 플러스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반도체가 들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달에는 15개 중에서 14개가 플러스예요. 하나는 뭡니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만 빼고 14개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이거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그냥 고기 한 95% 정도인 거니까 이게 다음 달, 다다음 달 치고 올라가면 좋지만 업황에 따라서 하나가 좀 삐끗할 수도 있고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나 인도 소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14개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갑자기 동시에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앞에서 제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부터 이야기를 드린 것이 이 각 국가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을 묶어놓으면 한국의 수출 데이터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문을 넣는 사람들이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기계류 수출, 철강 수출, 소비재까지 연결되어서 이러한 기업 심리들이 한국의 수출 데이터에도 약간 반보식 선행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미국의 제조업 심리지수는 37년의 서프라이즈. 그러면 한국의 수출도 조금은 힘을 내서 좀 더 갈 수 있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을 좀 가지게 되죠. 그게 글로벌 리스타킹이 진행되고 있다는 논점이 작년부터 우리 증시를 좀 좋게 보는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관점이잖아요. 우리 김효진 팀장님 보시기에도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들의 글로벌 리스타킹 과정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실은 중반은 넘어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2분기까지는 거의 정상화가 안 되는 시점이었다고 봐도 3분기부터 그래도 경제가 조금씩 조금씩은 풀려나갔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이미 3분기, 4분기, 1분기 해서 거의 3개 분기 정도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입니다. 한참 더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리스타킹은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최근에 커머더티 가격들이나 그리고 기업들이 인풋 가격들, 투입제 가격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까지 마무리가 됐다. 원자재도 수급이 원활하고 기계류도 더 이상 주문을 받는 사람 일변도라고 해야 되나요? 주문을 받는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주는 것만큼 정상화가 안 됐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게 가고 갈 수 있겠지만 중반은 넘어섰지만 인풋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아직 완전 정상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남아 있구나.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가 주말에도 500명이 넘어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계속해서 수출이나 제조업 쪽에서는 차질이 없이 계속해서 조업도 하고 계시고 수출도 하고 계시니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죠. 단적으로 이게 컴퓨터 같은 것들이 제가 아직 리스타킹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브로커들인데 작년에 컴퓨터 수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택근무하려고 보니까 집에 컴퓨터가 없더라. 컴퓨터가 있긴 있는데 쓰기가 약간 불편한. 그래서 저도 컴퓨터 샀거든요. 노트북도 사고. 그래서 작년에 컴퓨터 수출도 많이 했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는데 작년에 재택근무가 아마 제일 많이 했을 때가 2분기가 아니에요. 어거지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했어야만 하는 시점이 2분기. 그렇죠. 2분기였죠. 2, 3분기 정도가 아마 제일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도면 이게 컴퓨터를 막 서너 대 사지는 않으니까 컴퓨터 수출은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로 가도 사실은 이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작년 2분기에 늘었으니까.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컴퓨터 수출이 작년 3월 대비해서 플러스 7%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만 놓고 보면 컴퓨터는 별론가 보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직도 플러스로 찍혀라고 생각해요. 숫자는 작지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플러스로 찍힐 정도로 잘 판매를 하고 있고요. 비대면 수요 같은 것들이 여전히 조금 있고요.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호황으로 인해서 좀 지금부터는 약간 슬로우다운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그런 리스타킹이던 이게 아니면 코로나19가 계속 여파이던 이런 것들이 믹스되어서 한국 수출이 다른 국가 대비 선전을 하고 있고 특히 컴퓨터 같은 거는 한국이 잘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제품들도 사실 좋은 제품이 많은데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1년이나 거의 수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러스이라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의 품목 중에서는 또 수출이 좀 눈여겨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석유화학이 그동안 사실 업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석유화학 가격이 좀 안 좋으면서 수출이 안 좋았었는데 전년동업이 48.5% 거의 50%가 플러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 오일에서 단가도 올라갔고요. 합성수지 같은 게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석유화학은 수출이 거의 50% 늘었습니다. 이게 더 제가 수출에 대해서 저는 희망만 갖고 싶어요라고 사실은 별로 애널리스트답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기저효과는 4월, 5월이 훨씬 커요. 작년에 4월, 5월에 한국 수출도 그나마 선전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수출들이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수를 해보니까 4월 수출은 한국이 그렇게 자라지가 않아도 전년동업이 40% 넘게 나오겠더라고요. 이번 3월이 16.6%거든요. 그리고 작년 4월이 국제유가가 굉장히 낮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지면서 4월에는 그냥 가만히 그냥 지금 정도의 페이스만 유지해도 40%. 그런데 이게 작년에 깎아먹은 거니까 올해 그냥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작년에 부진했던 거를 만회하지 못하는 국가들 여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주식은 항상 절대적인 레벨 양 중요하지만 모멘텀에는 항상 반응했던 거를 저는 반복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수출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기저효과를 넘어서서 역대 3위 수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다음 달에 YOY 한국 수출 40%라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외국 사람들이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나와서 미국의 테이퍼링 이야기를 드리면서 6월에서 8월 정도는 조금 저는 긴장하고 있어요라고 여전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지만 이 밑바닥에서는 미국 고용의 서프라이즈, 한국 수출의 서프라이즈 같은 펀더멘탈을 다지면서 테이퍼링을 잘 조금 그래도 변동성을 줄이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리스타킹이 뭐냐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스탁을 한국말로 하면 재고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많이 비워놓은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재고를 쌓는 과정이죠. 그 쌓는 과정에서 제조업 국가들이 굉장히 좋죠.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김효진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의 기조적인 수출이 느는 것처럼 한국이 좋은 그런 환경이 글로벌 리스타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요가 늘 것 같으면 당연히 재고도 많이 쌓이 장사하는데 통상 우리 장사는 재고 늘어서 걱정이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고 경제적으로 보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을 때 재고를 늘리죠. 알겠습니다. 수출 올 4월 이번 달 얼마나 늘어난지 이제 5월 1일인가 그때 되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5월 1일에 그때 좀 한번 다시 한번 숫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월요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니까 한 주가 그냥 딱 정리가 되네요. 역시 우리 정리는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권순우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